세만금의 지금의 영상 공모전 세만금을 여행하다가 어느 공원에 들려서 꽃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꽃길을 걸으면서 세만금을 즐겼습니다. 세만금 젠벌리 공원에도 갔습니다. 2023년 세계 젠벌리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변산 자연휴양님에도 갔지요. 세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젠벌리라는 편말이 보이시지요. 젠벌리 공원에서 세만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카우트 대회에 조형물이 보이시지요. 세계의 청소년들이 부안으로 세만금으로 모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전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세만금 공원입니다. 세만금에는 지금 젠벌리를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스카우트 대회를 위한 많은 정성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변산 자연휴양님을 보고 계십니다. 변산 자연휴양님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형태와 해양의 형태를 모두 다 구경할 수 있는 해양생태형 휴양님입니다. 전국 국립휴양님 중에서도 예약률이 가장 뛰어난 유명한 자연휴양님이기도 하지요. 서해에 해안선을 따라 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탐방로가 보이시지요. 숲속의 집도 보고 계십니다. 숲속의 집에서 해송을 바라보며 서울 바람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들고 나는 서해에 해안선이 보이시지요. 서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서해입니다. 부안에 오시면 바지락죽을 꼭 먹어보셔야 합니다. 바지락죽을 먹으면서 즐거운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변산자연휴양님에 오시면 해양생태형 숲 해설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무에 모두 이름을 달아놓아서 이름을 외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후방 나무나 동백꽃이나 많은 나무들을 익힐 수도 있는 좋은 자연 휴양입니다. 새만금의 도시 군산으로 갔지요. 군산의 저희 단골 생선 부위집입니다. 여러분들도 군산에 오시면 이 집에 한번 꼭 들려보세요. 생선이 정말 맛있습니다. 생선을 구워주시는 주인장의 손길이 가득한 생선 부위집입니다. 다섯 가지 생선을 구워주시고 보글보글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도 주십니다.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아들이 생선 부위를 먹으면서 즐거운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약을 꼭 하셔야 드실 수 있습니다. 아들의 즐거운 얼굴이 보이십니다. 저는 신용рам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